자기야 우리 오늘 뭐 먹을까? 흠... 글쎄... 자기는 뭐 먹고 싶은데? 난 아무거나 다 좋은데? 어... 그럼 우리... 싫어! 나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... 어쩌라구... 자기야 화났어? 아니... 화는 무슨... 그치... 데이트하는 날 미리 뭐 먹을지 맛집이 어디 어디 있는지 조사도 안해온 새끼가 무슨 낯짝으로 화를 내? 자기야 그건 자기도 마찬가지... 아가리 해! 오늘 헤어지자고 해야겠다... 어? 자기야 저거 봐! 나 저거 보니까 갑자기 막창 먹고 싶어! 뭐야? 막창 드라마? 흐흐흐흐 가게 이름 진짜 웃긴다! 한번 저기서 먹어볼까? 그래! 야! 너희! 아 깜짝이야! 니들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 얼굴을 들이밀어? 네? 아줌마 저희 아세요? 일단 자리에 앉아 자기야 여기 좀 이상한 거 같아 그냥 나갈까? 좀 불친절한 거 같긴 한데... 기왕 들어왔으니까 일단 한번 시켜보자 저... 저기요! 네? 뭐 드릴까요? 카운터에 있는 아줌마만 이상한 거지? 다른 직원들은 정상인가 보네? 아 저희 소막창 2인분 하고요? 우리 가게는 3인분부터요! 아니 말로 하면 되지 왜 사람 얼굴에 물을 뿌려요? 소막창 3인분 시킬 테니까 당장 물 다시 갖다 주세요! 아 네 알겠습니다 물 다시 갖다 드릴게요 손님 물 가져왔습니다 자기야... 여기 너무 이상해... 그냥 나가자... 아니야 자기야... 이런 데는 그냥 나갈 게 아니라 꼬투리를 하나라도 잡아서 인터넷에 확 뿌려버려야 된다고... 이미 손님 얼굴에 물 뿌린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... 아냐... 아직 부족해... 철저히 짓 밟아 주겠어! 얘도 뭔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 같은데... 음... 음... 근데 여기... 직원들은 좀 이상해도 맛은 확실히 있다... 그치? 막창맛이... 어떻다구요? 아 네 막창맛이 아주 그냥... 니가 뭔데 감히 우리 집 막창맛을 평가해?! 이 옆에 내가 진짜?! 당장 사장 나오라 그래?! 내가 사장이야!!! 아니 저게 다들 진정하시고... 당신! 이렇게 맛있는 막창을 팔고도 무사할 거 같아? 내가 별점 5개로 철저히 리뷰해 주겠어! 흥! 감히 니 주제에 리뷰를 해?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면 콜라가 공짜인 건 알아가지고... 야 알바! 당장 콜라 가져와! 네 사장님... 혹시 더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? 아... 그 혹시... 김치 좀 넣어주실 수 있... 네 김치 넣었습니다... 손님 콜라 넣었습니다... 후... 이 가게는 한 번 오려면 갈아입으로 가져와야겠다... 자기야! 근데 내가 오늘 할 말 있다고 했잖아... 아 맞다! 그랬지! 뭔데? 나 임신했어... 미안...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랐지... 아... 아니야... 그런 건 당연히 얘기해야지... 난... 오히려 기쁜걸... 우리 닮은 애기는 얼마나 귀여울까... 근데 이거 다른 남자아이... 그... 그게 무슨 소리야?! 지금 다른 놈이랑 바람을 폈다는 거야?! 맞아 자기야... 소개할게... 내 소남친 마이클이야... 안녕하세요... 저는 마이클이에요... 으, 뭐야?!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?! 아... 아니 여보! 당신 지금 거기서 뭐하는 거야?! 어... 오... 수잔... 이... 이건... 그러니까... 뭐야 마이클?! 당신... 유부남이었어?! 그만!!!